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사람 없는 깊은 산 속에서 살아봤으면 킥복싱도 하고 싶고 주짓수도 하고 싶고 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싶었어요. 아직 어리기도 하고 해외이기도 해서 못 갔어요. 재정 문제도 있고 성격 문제도 있고 금전적이랑 시간적인 문제가 보통 돈이 많이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하는 데서 해도 된다고 하면 그런 용기가 없었고 애들 키우고 애들 케어하고 다시 기회가 지워지고 어린 시절으로 돌아간다면 주저없이 하고 싶습니다. 일하는 데서는 모서리에 돕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